특히나 이 주식 특성상 대용주보다는 중소용주들의 주가가 훨씬 화끈합니다. 이걸 알아야지만 어떤 기업이 유명한지 꼭 알 수가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달란트 투자입니다. 최근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. 이에 보답하듯이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. 글로벌 2차전지 생산 기업인 삼성 SDI와 삼성 SDI의 2차전지 소재, 즉 양극재를 납품을 하는 에코프로비엠이 합작사를 설립한다.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. 특히나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10% 이상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.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가 각각 지분을 6대 4로 출자를 해서 합작사를 세웁니다. 합작사를 세우는 목적은 즉 전기차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당연히 배터리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합작사의 설립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앞선 영상을 통해서 이 전기차 배터리 3사 그 중에서 누가 가장 투자 매력이 높느냐 이런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하면서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기업의 투자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첫 번째는 올해부터 이 각국이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완성차 업체들이 더 이상 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만으로는 사실상 그 규제를 충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자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올해부터는 전기차 신차를 생산을 해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배터리 3사 LG화학, 삼성 SDI,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.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S&E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산출을 해봤을 때 중국의 CATL이 단연 1위고요. 2위 3위가 바로 LG화학과 삼성 SDI이다.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이런 점유율도 많이 늘었다.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계속해서 국내 3사들의 이런 약진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자 그렇다면은 국내 배터리 3사 이런 대형주들이 잘 나간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중소형주도 역시나 주목해 볼 만 하겠죠. 특히나 이 주식 특성상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주가가 훨씬 화끈합니다. 자 그래서 이 안정성 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고 화끈한 걸 좋아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형주 중소형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죠.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바로 이 국내 배터리 3사에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꼭 살펴봐야 하는 그런 2차전지 소재 부품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왜 이렇게 배터리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면요. 사실 배터리가 투자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전기차 원가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40%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. 전기차 가격이 절대 싼 게 아니죠. 지금 정부 보조금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을 해야만 이 전기차를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이 배터리의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. 자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배터리가 부가가치가 높다. 자 그래서 이 배터리 관련된 기업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겠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배터리 원가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소재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뭐 감가상급, 인건비. 소재가 50%에서 60%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. 자 소재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양극재, 그리고 음극재, 분리막, 전해제. 여기에서 가장 많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양극재다. 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나머지는 한 10% 내외로 비슷비슷합니다. 자 그래서 양극재가 역시나 부가가치가 가장 크다. 자 이 정도의 개념만 잡아두시고요. 자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이 배터리, 2차전지 배터리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걸 알아야지만 어떤 기업이 유명한지 꼭 알 수가 있거든요. 자 2차전지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. 자 참고로 2차전지, 1차전지. 자 이거는 충전을 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느냐. 아니면 한번 쓰고 버리느냐.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사는 에너자이죠. 듀라셀.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거죠. 자 그런데 핸드폰에 들어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충전해서 쓰고 또 충전해서 쓰고 반복을 할 수 있다. 자 이런 것들을 2차전지라고 합니다. 엄밀히 이 2차전지의 이름을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은 리튬이온 전지라고 해요. 리튬이온 2차전지. 왜냐하면 리튬이라는 그런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이죠. 자 여기 2차전지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. 왼쪽은 양극, 오른쪽은 음극입니다. 그래서 양극에 존재하는 그런 소재를 양극제, 양극활물질이라고 해요. 그리고 오른쪽 즉 음극에 존재하는 소재를 음극제, 음극활물질이라고 합니다. 자 양극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리튬, 리튬이 있습니다. 리튬이 산소와 결합해서 리튬 산화물 형태로 있는데 자 만약에 충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리튬이온이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전해질, 전해질은 여기 하얀 바탕을 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약간 액체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이 가운데 분리막을 통해서 음극으로 이동을 해요. 그리고 또다시 분리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통해서 다시 음극, 음극제로 이동을 합니다. 자 이게 바로 충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. 자 그리고 반대로 방전, 방전이라는 것은 그 배터리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죠. 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사용해서 달릴 때 자 그럴 때는 이 음극에서 다시 리튬이온이 분리막을 통해서 전해질을 타고 다시 양극으로 갑니다. 그리고 전자 역시 이 선을 타고 이 구리선을 타고 다시 양극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양극제와 음극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용량과 그리고 출력, 자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. 좀 더 세분화 해보면은 이 양극제 같은 경우에 배터리의 용량 그리고 배터리의 출력, 얼마나 전력이 세게 가는지 자 이런 부분을 출력이라고 하죠. 그리고 음극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용량 플러스 배터리의 수명 자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전해질은 이 리튬이온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분리막은 무엇이냐? 자 짬짜면을 생각하시면 쉬운데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짬짜면을 시키면은 짜장면과 짬뽕이 나오는데 가운데 막이 있죠. 왜 막이 있느냐? 섞이지 말라고. 자 분리막도 마찬가지예요. 이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은 쉽게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데 이 양극과 음극 이게 섞이면 안 돼요. 이게 섞여버리면 열이 발생하면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.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분리막이다. 자 그래서 양극제와 음극제는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전해질과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안정성을 보조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소재의 트렌드 그리고 관련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가장 원가 비중이 큰 양극제 자 양극제는 표에 보시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. LCO, NCM, NC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알파벳이냐? 자 이거는 뭐냐면은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. 양극제가 하나의 그런 규격화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소재를 섞어서 만들거든요. 초창기에 만들었던 거는 바로 LCO 이게 바로 리튬, 코발트, 산화물 자 이거의 약자입니다. 이렇게 배합을 해서 양극제를 만들었었는데 일단 용량이 작았고요. 가격이 높았습니다. 자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큰 그런 이슈는 뭐냐면은 용량이잖아요. 용량 주행거리가 아직까지도 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짧다 보니까 이걸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상용화에 꼭 필요한 그런 기술입니다.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은 NCM과 NCA NCM은 니켈, 코발트, 망간 NCA는 니켈, 코발트, 알루미늄 자 이렇게 소재를 섞어서 만든 양극제입니다. 참고로 이 니켈, 니켈 함량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용량, 두 번째는 가격이에요. 즉 니켈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배터리의 용량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양극제 트렌드는 이 NCM과 NCA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연도별 양극제 종류 수요 비중 추이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인데요. 과거에는 보시다시피 이 LCO가 상당히 많이 컸다가 자 나중에 2025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 NCM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NCA 비중이 한 9% 정도 차질을 할 것이다. 이 두 소재가 미래 이 전기차 배터리의 양극제 이쪽 회계모니를 가져갈 것이다. 이 NCA가 NCM에 비해서 상당히 낮잖아요. 대부분의 그런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NCM을 채택할 것을 예상이 되는 가운데 NCA를 쓰는 그런 완성차 업체는 테슬라, 그리고 BMW, 제교 랜드로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전기차 생산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어요. 자 그래서 이 NCA 계열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다.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니케일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재별 가격 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니켈 가격입니다. 니켈 가격. 니켈 가격을 보시면은 톤당 한 14,000에서 16,000 그리고 낮았을 때는 8,000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. 자 그런데 사실 다른 소재에 비해서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큰 편도 아니에요. 자 코발트를 보시면은 얘는 톤당 지금 현재 한 35,000 달러 정도 되는데 비쌌을 때는 거의 8,000,000 달러에 다달했었습니다. 이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상당히 수급이라든지 가격 변동성에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. 자 이런 소재들은 사실 상용화를 시키기가 힘들죠. 자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은 니켈 비중은 늘려서 가격도 작고 용량도 늘리는 자 그런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렇다면은 이 양극재를 누가 생산을 하느냐 자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제 3개의 기업이 있어요. LNF, 포스코케미칼, 에코프로비엠 자 NCM 그런 비중이 상당히 나중에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됐잖아요. 자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도 상당히 많습니다. 자 우리나라에서는 LNF가 이 NCM 계열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. 하지만은 에코프로비엠, 포스코케미칼 역시 NCM 양극재를 만듭니다. 자 그에 반해서 NCA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과점 시장입니다. 자 스미모토 화학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. 자 2위는 에코프로비엠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NCA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장이 정리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장단점이 있는 거죠. 자 그런데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증서를 하고 있어요. 자 그래서 이 점유율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은 음극재, 분리막, 전해질, 동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키워드 중심으로 핵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흑연이 쓰여요. 초반에는 천연 흑연이 쓰였는데 이게 이제 인조 흑연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. 흑연이라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. 이 양극재에서 넘어오는 리튬이온, 전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.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소재로 바뀌느냐. 최근에는 이 실리콘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. 자 그래서 나중에는 흑연 소재를 이 실리콘이 대체를 할 것이다. 자 그렇게 된다면은 배터리의 용량이 더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보다도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한 20% 정도 늘어날 수 있다. 자 이렇게 업계에서 보고 있고요. 관련 기업으로는 천연 흑연을 생산하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실리콘 이 음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가 있습니다. 자 다음엔 분리막을 알아보겠는데요. 분리막은 일단은 건식 분리막과 습식 분리막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이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중소용주 관련 그런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. 보시다시피 다 대부분 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2위 분리막 업체다.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세 번째는 전해질.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 액체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겔 폴리머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고체 전해질로 기술의 트렌드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자 만약에 이 고체 전해질이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분리막은 필요가 없습니다. 양극과 음극이 섞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. 자 근데 이 상용화 시점은 2030년이에요. 자 그래서 아직은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지금 현재 이 전해질을 생산하는 기업은 후성과 천모가 있다. 이 정도로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박인데 사실 동박은 앞서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. 자 그런데 동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자 동박이 어떤 소재냐.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었던 이 2차 전지의 구조, 원리. 자 여기에 대한 그래프인데 리튬, 미온이 분리돼서 음극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분리된 전자는 이 구리선을 타서 다시 이 음극으로 가는데 이 음극에 이 막대기 있죠. 하늘색 막대기. 이게 뭐냐면은 음극기재입니다. 음극기재. 그리고 CU 즉 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음극집전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바로 동박입니다. 동박이라는 소재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넘어온 전자를 모았다가 다시 양극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. 이 동박이라는 재료는 원래 이 전자기기에서 많이 쓰였던 PCB, FPCB 이런 쪽에 주요 소재로 쓰였었어요. 자 그래서 이 동박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은 원래부터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진입장비가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 이 동박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는 1집 머트리얼즈 그리고 두산솔루스가 대표적이다. 두산솔루스가 최근에 이 두산에서 분할돼서 나온 그런 기업이죠.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2차전지 배터리의 소재 관련된 그런 기술과 기술 트렌드 기업들을 골라봤는데 자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들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. 바로 양극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NCA 계열 글로벌 2위 양극재 업체입니다. 특히나 이 NCA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점유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. 이에 반해서 MCN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하거든요.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상당히 공격적인 증서를 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삼성 SDI, SK이노베이션과 조단이 그런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자 그래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 SDI와 합작 회사를 또 설립하기도 했죠. 자 두 번째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. 유일하게 음극재와 양극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산을 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이 공격적인 증서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. 바로 이 음극재 분야 중에서 음극재 기술 트렌드가 지금은 흑연이지만은 나중에 실리콘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. 자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전자 재료로 만드는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전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를 개발을 했습니다. 자 그래서 LG화학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지금 시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당장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진 않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천보는 전해질 3종, 이거를 세계 최초로 상용한 기업입니다.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1집 머트리얼즈는 국내 1위 동박개조 회사인데 자 이 동박 자체가 어느 정도 과점 시장이고 기술력이 검증된 그런 기업만 납품을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보시다시피 CAT의 글로벌 전기차 1위 기업이죠. 중국의. 그리고 LG화학, 삼성, SDI. 즉 1등부터 3위까지 다 이 1집 머트리얼즈가 동박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배터리 증가에 따라서 이 동박 수요도 늘 것인데 자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 1집 머트리얼즈가 동박을 증설할 것이다. 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. 자 아무튼간에 오늘은 이런 2차전지 생산 관련 그런 기업 중에서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중소용주를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. 자 여러가지 기술 그리고 기업의 특성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밸류에이션은 빠져 있습니다. 즉 가치가 싸냐 비싸냐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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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